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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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 돌궐전에 의하면 돌궐은 흉노에서 갈라져 나왔으며 흉노와 달리 불악을 이루어 살았다 세월이 흘러 아사나시아드가 부족을 이끌고 알타이산 남쪽에 살면서 대대로 유연에 예속되어 대장장이로 살았다 그들이 살던 알타이산의 모습이 투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부족 이름을 돌궐이라 했다 북사 돌궐전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돌궐의 선조는 삭국에서 나왔으며 흉노의 북쪽에 살았다라며 또 다른 근원을 전한다 돌궐의 정식 명칭 괵튀르크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튀르크란 뜻이다 유연에게 지배를 받던 돌궐족은 521년 부민 가한 때 고차를 차지한 다음 몽골촌의 지배자 유연을 격파하고 돌궐 제국을 세웠다 부민 가한이 죽자 아들 무한이 숙부 이스테미와 함께 정복에 나서 동으론 대흥할령에서 서론 카스피에 이르는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모두 지배하는 최초의 제국이 되었다 이스테미 아들 달두가한이 583년 서돌궐 한국을 선포하면서 돌궐은 동서제국으로 나뉘어졌다 중국의 당나라가 들어서자 당태종이 돌궐 제국의 내분과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동돌궐을 무너뜨렸고 두 개로 분열한 서돌궐도 둘로 분열하며 당나라에 멸망당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만에 돌궐족은 쿠틀룩과 토니쿡을 중심으로 제국을 재건하였다 이때 제2돌궐 제국은 카프간 칸때 동서돌궐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였다 그 후 위구르의 쿠틀룩 빌게 카안에게 멸망당했다 위구르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수구두족으로부터 만이교와 문자를 받아들였다 위구르는 840년 키르키스족에게 망하고 920년 거란에게 쫓겨날 때까지 몽골 초원을 지배하였다 초원을 빼앗긴 위구르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늘날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정착하였다 골골 건국 당시 알타이 산맥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우구주족은 스스로 튀르크 또는 튀르크맨이라 불렀다 우구주족은 킵차아크와 카자르, 카를룩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다가 11세기 이후 점차 비잔틴 제국으로 진출하였다 셀주크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셀주크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1040년 토그릴의 영도 아래 셀주크 제국을 세웠다 셀주크 제국은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고 그 지배자가 되었다 1071년엔 비잔틴과 싸워 비잔틴 황제를 사로잡았다 셀주크의 침략을 받은 비잔틴이 기독교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여 200여 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셀주크 제국을 이어받았다 오스만 튀르크란 이름은 우구주 튀르크 계통의 카이족 출신인 오스만에게서 왔다 오스만은 1299년 소아시아 셀주크에서 독립하여 공국을 세웠다 오스만 공국은 1302년 파페우스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을 이긴 이후 30년 만에 비잔틴 제국의 소아시아 영토를 대부분 장악했다 한때 티무르의 침입을 받고 10여 년간 분열과 혼란을 겪다가 메메드 2세가 1453년 콘스탄티노프를 함락시키고 비잔틴 제국을 모두 차지하였다 이후 16세기에 홍가리를 포함한 발칸반도 전역 페르시아, 북아프리카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현재의 터키 영토를 제외한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다 1924년 키말 파샤에 의해 터키 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편 서돌거리 망하자 그 유민 일부가 카스피의 부근에 카자르를 세웠다 카자르는 슬라브 부족들을 지배하며 공납을 받았으나 965년 루스라 불리는 바이킹에게 정복되고 말았다 그리고 루스, 즉 러시아는 1240년 이후 칭기지칸의 장남 주치 가문의 지배를 받는데 몽골의 지배를 타타르의 멍해라 부른다 우즈벡 집단은 우랄산맥 남쪽 초원 지역에서 살다가 15세기 초에 세력을 크게 확대하여 주치 가문의 영토를 모두 빼앗았다 그런데 오이라토와 싸워 패하자 일부가 우즈벡 집단에서 이탈하였다 이들은 카자크라 불렸는데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하여 킵차크 초원의 강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17세기에 내분이 일어나고 18세기는 동쪽에 있던 오이라토의 침략에 시달렸다 이에 카자크는 러시아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소련 치하에서 카자크스탄 공화국이라는 자치 공화국이 되었다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1991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몽골 쪽은 보통 중국 문화에서 보면 호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이렇게 오랑캐우자 그런데 이 호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 한 종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이 서융 남만북족 해가지고 중국 한족은 자기들이 천하 중심이고 주변은 전부 오랑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서 동호가 있는데 연나라의 장군 진계가 동북쪽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당군 조선 말경에 침략을 해서 땅을 뺏었다 삼국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마천사기에서는 그걸 동호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동호는 조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군 조선에서 당군 조선에서 이 오한과 선비가 나오는데 바로 이 선비에서 여기서 거란 뭐 여진족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명성을 잘 알고 있는 민족사학자들은 야 청나라 여진족은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직계 조상이다 청나라의 원뿌리 말이야 그 금나라를 보면 신라의 마지막 왕의 왕손이야 김한보가 가서 나라를 건국한 거야 그 사람들 그 족보에 나와 있어요 금나라의 그건 시조 역사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이 선비 계열에서 몽올 시루이 가운데서 징기스칸이 나와서 칸이 되고 전 부족들이 대칸으로 이제 징기스칸으로 모셨는데 거기서 나이마인이 뭐 여러 부족들 가운데서 이제 반대 저항세력이 생겨가지고 그거 평경하면서 이제 40대 중반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8년 동안 세계 정벌의 그 대망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경영자들 CEO들이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을 준 인류의 새로운 문명사를 연 그 넘버원 맨은 누구냐 제 1의 임무는 누구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징기스칸 나는 내가 나를 정복했을 때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영상을 보기로 할까요 세계를 제피한 침기스칸의 나라 몽골 중앙아시아는 유목민이 동서로 오가는 심장보다 그 중심에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카자흐스탄 땅을 거쳐간 지구의 3대 유목문화 제국 가운데 하나인 몽골 그들은 누구인가 몽골은 용감하다는 뜻의 부족말에서 유래했다 몽골에서 칭기스칸이 출현한 뒤 그곳 유목민들은 스스로 몽골이라 불렀다 몽골의 기원은 삼하천의 4기의 동호로 나온다 단제 신채호는 흉노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큼 강성했던 동호를 단군조선으로 보았다 단군세기에 따르면 단군조선 제4세 오사구 단군이 서기전 2137년 아우 오사다를 몽골이안에 봉했다고 한다 단군조선은 유라시아 문화에서 칸의 종주이다 칸국은 한자말로 왕의 나라를 말한다 진정한 대칸이신 단군은 동방 칸들을 임명했다 그 실례가 동의구족 칸 임명이다 한하라를 무너뜨릴 때 탕의 권위를 받아들여 동방 동의구족 칸들에게 총공격 영령을 내렸다 나중에 칭기즈칸이 나와 대칸이 되지만 대칸의 종주 진명천자는 서기전 2333년 전 신인 단군 왕검이다 몽골족이 섬기는 천신 탱그리도 단군을 뜻하는 몽골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몽골의 창세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건너 러시아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를 아우르는 방대한 제국을 세우고 인도에 이르러 거대한 무굴 제국까지 세울 수 있었는가 유럽으로 뻗어나간 몽골 유목문화의 손길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도 살아있다 카자흐스탄은 삼주수로 이루어졌다 삼주수 문화는 어디에서 왔는가 몽골의 사물루스에서 왔다 울루스는 몽골어와 터키어로 국가란 뜻이며 백성, 사람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사물루스는 단군조선의 삼안 관경에서 왔다 그것은 동방 유목민족의 창세문화, 원형 문화로서 환국, 해달, 조선으로 계승된 동방신교의 삼신 우주신학이다 삼신의 원리에 따라 나라를 삼안으로 다스렸다 하늘엔 삼신, 땅엔 삼안, 사람 몸엔 삼진이 있다 헝가리의 구스, 우즈베키스탄의 우즈, 러시아의 루스, 카자흐스탄의 주스, 몽골의 울루스는 바로 창세 역사 시절의 삼안에서 왔다 몽골족은 캥그리신의 기시를 받아 대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이 캥그리신도 본래 삼신이다 몽골 유목민족은 술을 마실 때 먼저 조상신과 자연신에게 반드시 세 번 떠서 뿌렸다 또 우어주의를 세 바퀴 돌며 수원을 빌었다 몽골에도 삼신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유목민족은 서기전 25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와 몽골 초원을 누비며 동서문화를 소통시켰다 서기전 3세기 후반, 흉노는 몽골 초원을 지배하며 동방신교의 유목문화, 삼신문화의 전형을 가지고 도왔다 그러나 1세기 말 흉노제국은 내분과 반복되는 외세 침략으로 멸망했다 곧이어 선비족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다 중앙아시아의 고대 몽골계 유목민족들로 귀합된 선비족은 흉노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부모 신앙문화를 갖고 있었다 유연은 4세기 중엽, 지금의 몽골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그 문화는 흉노 선비와 비슷했다 동쪽을 선호하여 동양으로 게르를 짓고 머리를 땋는 풍속이 있었다 6세기에서 10세기는 돌골계가 몽골 초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9세기 중반 키르기스의 침입으로 돌골의 후예인 위구르 제국이 붕괴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자 몽골 초원은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때 위구르 제국의 동북부 변경지역에 살던 타타르족을 비롯한 나이만, 케레이트, 메르케이트, 오이라트, 몽골 등 다양한 몽골계 부족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집단을 모두 울루스라 했다 이 몽골계 집단은 신구당서의 몽골실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실위라 불리는 집단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실위족에서 칭기직한 이끄는 몽골족이 출연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몽골은 온온, 케룰렌, 툴라, 세강이 발원하는 무륵한 칼둔산 근처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우르테치노와 코아이 마라리라는 전설적 조상의 후예로 동쪽에서 이주해온 집단이다 그 후손과 결혼한 알랑구아는 하늘의 빛으로 잉태해 몽골인의 선조가 되는 세 아들을 낳았다 막내 보돈찰이 보르지긴게 키아트 가문의 시조가 되었으며 칭기직한은 그의 10대 손이다 하늘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칭기직한의 황금 가문은 이로부터 기원한다 칭기직한, 곧 태무친의 부친 예수게이는 메르키트 부족 수령의 아내인 호엘론을 납치해 결혼했다 테무친은 1162년 온원강변의 렐리운 몰닥에서 태어났다 1178년 16살 무렵 테무친은 보르테와 결혼한다 그러나 메르키트 부족이 호엘론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로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해 갔다 테무친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케네이트와 동맹을 맺고 자제라티의 자무카와 손을 잡은 뒤 메르키트족을 토벌하고 보르테를 되찾았다 테무친은 1189년에 쿠릴타이에서 전 몽골국의 칸으로 추대되어 최초로 칭기직한이란 칭호를 얻었다 1206년 칭기직한은 쿠릴타이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조직과 제도를 만들었다 먼저 통합된 유목민들을 모두 천호란 조직으로 재편성하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천호장으로 임명했다 몽골 비의사에 따르면 이때 95개 천호가 편성됐다 이러한 십진제 조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몽골의 천호는 군주에게 충성하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조직이란 점에서 달랐다 또한 천호, 백호, 십호의 수령자재들로 구성된 만명에 달하는 친위대인 캐식을 조직했다 그리고 정치체제를 삼부로 나누어 중부는 대칸이 직접 통치하고 좌우 부위에는 각각 대만호를 임명해 다스리게 했다 이제까지 대립과 반목을 뒤풀이하던 유목민들은 강력한 조직과 교율로 무장된 새로운 기마군단 종족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두 몽골이라 불리는 새로운 집단으로 재조직되었다 몽골지, 곧 대몽골 울루수라는 거대한 정치연합체가 탄생한 것이다 14세기 중반 차가타이 울루수에서 몽골제국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자부하며 몽골을 뜻하는 모골이라 자칭한 유목민들 사이에서 이슬람이 급속히 퍼졌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티무루는 35년간 원정을 단행하며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그리고 킵차크 초원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대몽골 울루수의 재건이라는 명분과 목표를 내세워 통합을 이루려고 했다 그의 우대손인 바보르가 인도로 들어가 무굴 제국을 세웠다 몽골의 후손들이 경영한 무굴 제국은 수많은 소규모 왕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인도를 정치적으로 통합시켰다 무굴 황제들은 무슬림이었지만 힌두교를 존중하고 종교적 화합을 추구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어 인도 문화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을 전화하여 몽골 제국은 전반적으로 붕괴된다 청의 영하 인근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흑사병이 동방의 카안 울루수는 물론 서방의 3대 울루수를 거쳐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몽골 제국을 구성하던 여러 울루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했고 울루수들을 연결하던 내륙 교통로의 기능이 마비되며 제국의 전반적인 약화와 붕괴를 초래했다 청은 뇌몽골을 점령하고 1689년 청러 간 네르친스쿠 조약을 체결하여 점차 몽골 전역을 장악해 나갔다 몽골은 청나라의 지배 속에서 1911년 신의 혁명을 기회로 독립에 성공한다 하지만 같은 해 청나라 멸망 후 들어선 중화민국의 무력 침공으로 독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후 지속된 독립운동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1924년 몽골인민공화국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공산국가로 외몽골만 독립한다 소련 해체 이후 1992년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사회주의를 폐기하고 오늘의 몽골국에 이루고 있다 유목문화의 문화사상에서 국가 경영 방식 그 근본은 그 중심에는 천신 숭배 이 우주의 창조주 조화주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탱그리 신앙이 있는데요 중국 사설을 최근에 답사를 하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이 유목문화의 큰 심장부에는 흉노가 있는데 중국 역대 왕조가 워낙 예전에 만리장성산 진시황 그 후에 한나라 정부도 그러고 흉노라고 해서 흉노 노예다 흉악한 그런 노예고 노란 눈을 가진 악마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묘사한 구절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천지와 이루를 숭배하고 조상을 섬긴다 숭천지 배일월 경선조 이건 만고의 명언이에요 우리 가슴 그리고 우리의 문화의 눈을 아주 시원하게 밝혀주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인간답게 하는 천지를 높인다 말이야 밧돌 숭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숭천지 배일월 경선조다 그러거든 이게 서양 기독교하고 다른 거야 지금의 불교 방식하고 다른 거야 이것은 인류문화의 근원이 되는 인류문화의 원형이 되는 모태문화 어머니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이 진리의 근본주제 역사문화의 중심주제가 바로 이 천지 천지 1월을 숭배한다 이 숭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선조를 항상 경모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1월과 5월 9월에 이런 대제 천지를 올리는데 특히 5월 달에는 용성대제라고 해가지고 용성대제 이 용을 토템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흉로가 우리들은 천선족이다 하나님에 대한 탱그리의 아주 직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탱그리 천신을 우리는 삼신이라고 부르고 삼탱그리 삼록처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작게는 한국의 첫나라 배달국으로부터 보면 6천년 크게 동서인류의 문화의 고향 이 환국에서 보면 9천년 역사 전통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삼신 상계님을 탱그리로 이렇게 섬겨왔다 그러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와 1월 조상을 숭배하는 유목문화의 가장 중대한 문화정신의 핵심 문화정신의 원료 그것이 바로 이 탱그리의 정통 적자인 대행자 칸의 문화정신인데요 이 칸을 흉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탱그리 고도 선우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선우를 이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중고학자가 지적을 했어요 이 선우는 발음이 틀렸다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유연과 돌골은 똑같이 칸한 칸한이라고도 부르고 몽골은 칸이라고 부르고 징기스 칸하면 천하의 대칸이 된 거고 청나라도 보면 누르와치 한이라고 그랬어요 누르와치 한 그리고 거라는 우리가 대하다 하를 붙여서 위대한 왕이다 이러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당태종이 아버지를 모시고 천하를 통일했을 때 천과한 하늘에서 내린 칸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목문화 제국의 중심에 있는 칸과 이 탱그리 문화의 원형 즉 카자흐와의 당군조선의 아사달 문명을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학계에서 역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되고 있느냐 우리는 한반도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다 반도사관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환사관 이것은 뿌리를 무정해 단군은 신화다 없는 거라는 거야 끼껏해야 단군조선은 2800년 3000년 고고학 청동기 유물로 보면 그 이전은 인정할 수가 없다 결단 혹은 신화라는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 조상 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군조선의 이런 기록에 남아있는 북방 민족사를 다 부정하는 거야 실제 소홀히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우리들 대안의 원조상 단군조선의 역사와 직접 친연관계가 있다 이렇게 감히 주장을 못하는 거야 지금 홍사문화 같은 것도 중국 정부에서 이건 우리들의 역사가 아니다 신비의 왕국이다 그건 만리장성 밖에 저 북방 문화다 그들이 그 세계학계 내보내는 논문을 보면 만리장성 아래쪽은 황한 남쪽 문화고 만리장성 북쪽의 이 문화가 지금 말하는 요아문명이라든지 홍사문화란 말이야 그 남북 문화의 특성을 우리 중국 문화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 가져가버렸어 처음에는 이게 자기들 문화가 아니고 해설할 수 있는 기록이 1페지도 없어요 요아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홍사문화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서가 1페지도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다 먹어치워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서는 그 기록 내용이 지금 고려사 조선시대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신지 비사라고 하는 내용이 본래 이름은 서요사인데 이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다 6세 단군 때 동아시아의 칸들이 다 지금 중국의 장춘 그 한 성산에 모여가지고 탱그리에게 천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행사가 있다고 6세 단군조에 나와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상궁유사 상궁유사 그 시대에 같이 나온 행초니암의 단군세기 그리고 이제 규원사와 동사연표 조선선약 대동사강 쭉 해서 넘어가보면 이런 책들이 없는 게 아닌데 무조건 다 부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단군조선의 국가경영방식을 보면은 1세 단군에서 21세 단군까지 이게 제1호왕조시대 1048년 동안은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삼한이라고 그랬어요 삼한 그래서 만주쪽은 진안이다 한반도 전체는 마안이다 그리고 요서산동성에서 그 아래쪽까지도 보면은 단군조선의 직접 간접 통치 영역이었는데 이것을 삼한 관경제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단군조선 역사경영방식에 대한 중심 문화언어다 키워드다 말이야 단군조선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사주제언어가 바로 삼한, 삼한으로 관경, 나라의 국경을 관리했다, 경영을 했다 삼한 관경제도다, 삼한 관경제 한국의 전통 역사학회에서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몇십 년을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우주 탱그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와 이 대자연, 나와 내가 나온 저 하늘 나와 이 우주는 어떤 관계에 있냐 말이야 이게 바로 이 탱그리 문화인데 이 탱그리는 삼수로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 이런 원자로부터 인간의 마음의 의식세계로부터 대우주, 자연계까지 모든 것은 삼수로 구성이 돼 있는 거야 하늘과 땅과 인간 인간의 몸의 육체의 구조 인간 마음의 의식현상의 구조도 의식과 무의식과 그 근원이 되는 한 마음 탱그리 마음경계가 있단 말이야 모든 것은 삼이야 이것이 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보면은 상징적인 지구촌의 아주 명물로서 바이텔의 것 같은 그런 명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당군조선의 지난번 한 마한 이 탱그리, 천신, 삼수 역사, 경영, 사상을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삼주수가 있거든 발음상 뭐 주즈, 주수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주잔, 주잔국이다 당군조선은 조선이라고 하고 중국 문서에 보면은 주신이라고도 해 문서에 보면은 그리고 칸, 탱그리, 통치자, 당군 오르타주스, 그 다음에 커스주스, 울루주스 말이야 울루주스는 이쪽 남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한 마한 그 다음에 아스타나, 아사다 아스타나, 아사다 그런데 이 아스타나, 아사달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우연이냐 사실은 참 재미네 비행기를 타면은 에어 아스타나 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수도 아스타나를 갔어 처음 아스타나에 내렸거든 그리고 지금 그 아사달의 신단수를 보러 간 거야 바이테레그를 가서 그러니까 신단수, 삼신, 탱그리의 창조 입법을 상징하는 세계 기동을 보고 거기에 삼각형이 있더라 말이야 칸, 지금 이 나라의 왕님이 있잖아요 지금 왕님, 칸이 내가 이 나라의 대칸이니까 우리 카자흐스탄 말의 국민들 나와 한마음이 되자 이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사달 문명을 보면은 아사달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사달이 뭐냐 뭐 우리 옛날 조선인들은 이렇게 어머니들이 빨래를 할 때 우선 이렇게 비벼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아시로 빨고 왔다고 그래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이 최초의 또는 보면은 이 아사달 하면 탁 터진 큰 땅 최초의 땅 이런 뜻인데 밝은 땅 아스타나 멕시코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갔어 제가 이제 멕시코 수도를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스페인 군대가 거기를 쳐들어가지고 거대한 피라밋 건물을 보고서 쉽게 말하면 그 아사달 문명의 천재단을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동북아에서 배를 타고 아스탄에서 아스탄에서 배를 타고 왔어 그래서 이 아스탄 아사달 아스타나는 전 지구촌에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스테카다 아스테카 우리는 하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의 상투를 틀고 있거든 지게를 지고 애들을 업어주고 우리 고려인의 옛 풍속을 멕시코의 옛 사람들 옛 조상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사달의 탱글이 천신을 송배하는 문화는 우리가 보면은 이 환국의 그 건국자 통치자 환인께서도 이 천산에 머무르시면서 주제천신 즉 탱글의 신에게 천재를 올렸다 제사를 올렸다 또 그걸 계승한 바로 이 환웅천왕은 동방에 오셔가지고 3, 7일 이 탱글이 문화의 상징이거든 3과 7이라는 게 3, 7의 20일 스무 하루 동안 바로 탱글이 신에게 천상의 삼신상제님께 죄를 올렸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정리가 된 거지만은 지금 상궁유사 고조선조에 동방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는지 아까 우리가 유엔 부틴 러시아 박사님 말씀대로 당군조선을 모르면은 이 유목문화의 문화의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혀 유목문화의 역사문화 정신을 우리가 그 원료 뿌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그만큼 당군조선은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당군조선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다음 달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 고려인들의 조상들이 직접 써놓은 책 옛 기록이라고 엔션트 레코드 잠깐 한번 그 원문을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여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제 Glaube 정산업 이름을 저 사장님이 정산업 즉 의상 인덕 정산업 оры 진고 eyes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만을 숨음이었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백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웅족과 호족이 환웅께서 주신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스무 하루 동안을 삼감해 웅족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족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웅족 여인이 혼인할 곳이 없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 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웅족 여인을 임시로 광명의 민족으로 받아들여 혼인의 아들을 낳으시니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 책이 이제 나왔는 이건 세계학계 공인된 문서인데 여기에 이제 단군 조선에 대한 기록을 한번 잠깐 볼까요? 원본을 보면은 왕침이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런 우의서를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의서의 운, 우의서의 말하기를 내왕 이천 제재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단군 왕검이 계셔서 입도 아사달 하시고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시고 그리고 개국호 조선 하시니 나라를 세워서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여고동신이라 4300년 전에 중국의 요인군과 같은 때였다. 지금 이 우리들 한국인 고려인의 조상이 직접 기록한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기록 이게 이제 고기인데 고기인데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천부인 천부라는 것은 아주 이제 우리가 이걸 천부경으로도 해석하는데 인류 최초의 경전 지금 우리는 불경이나 또는 신약구약밖에 모르지만 9000년 전에 이 천산 밑에 환국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경전 천부, 천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99, 81 거기에서 모든 종교 동서의 정치사상 인간의 생활문화 깨달음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환웅천왕이 솔도 삼천에 가지고 삼천명 코미타투스를 거내려고 국가건설에 탱글이 삼신을 성기면서 한마음이 돼서 생사를 함께하는 문명개척단이 동방으로 간 거야. 어디에 내려오신 거야?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여기 신단수 문화가 내려오는 거야. 신의 나무.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위지신시오 이곳을 일러서 신실하고 우리 고려인의 최초의 동방나라 배달의 수도가 신시거든. 신의 도시 탱글이의 도시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백두산 유배는 넓은 평야인데요. 그걸 천평이라고 그래. 하늘평야다. 아주 탁 터져서 경계가 없단 말이야. 그것에 이제 수도를 삼고 나라 이름은 배달이고 우리 배달민족이야. 우리 어릴 때는 뭐라 그래요? 반만년 배달민족 배달역사라고 그랬어. 이 말을 다 잃어버렸어. 지금은. 그리고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이분이 환웅천왕이다. 아까 이 단군왕검 단군왕검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 지금 역사적 인물들이 천산을 이동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인데 이건 사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문구가 그렇잖아요. 이걸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환국과 배달과 즉 신시와 조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건국사가 아니고 나라를 세운 역사가 아니고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3대 역사다. 이건 신화의 역사다. 그래서 뿌리를 다 부정해서 조작을 했는데 그걸 지금도 그대로 그 역사의 진실로 알고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역사 유전자가 다 파괴됐단 말이야. 이것이 오늘 엄정한 우리 대한민국 고려인의 역사 현주소인 것입니다. 만주로 가보면 여기 지금 상강평원이 있는데 중국의 3대 대평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백두산에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송화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왼쪽에 할빈이 있고 오른쪽에 칠성산 유명한 봉릉고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정부 CCTV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는데 바로 지구 문명의 탱글 신앙 원형이 나왔어요. 그 재단이.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철망을 쳐놓고 이게 지금 3층 단을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재단이 있는데 재단이 있는데 북극성이 있고 저 위쪽에 그리고 7개 7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탱글 신앙의 원형이에요. 이것을 모든 유목문화 제국의 대칸들은 이 문화정신을 그대로 이 탱글이신 바로 삼신 탱글이신 삼신 상제님의 역사문화의 정통 신의 대행자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이 문화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기 북극성 카자흐스탄 지금 국장을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흥룡강하고 송화강 이 강이 합수해가지고 오소리강으로 해서 쭉 기억자로 꺾어져서 지금 저 오직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로 이 완달산이 있어요. 환단고기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곳이 원래 배달고기 환웅천왕과 조선의 역대 단군왕검들이 탱글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지낸 바로 그 성산이다. 이게 완달산 저 사람들 완다시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불암산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첫 페이지를 보면 태백산이 북좌야. 태백산이 쭉 북쪽으로 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연입어 비서갑의 경계에서 탁 멈췄다. 그래서 비서갑이 비서갑이 환웅천왕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아까 웅족하고 호족 곰하고 호랭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곰과 호랭이를 토탬 자기들 부족을 지키는 하나의 어떤 소호자로 상징을 하는 건데 웅족과 호족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천산 환국의 광명의 문화정신을 전해주옵소서 그러면 수행을 해라.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수행을 해라. 그리고 결정적인 게 37일 공부인데 37도수라고 그래요. 그럼 마늘하고 쑥을 준 건 냉병 걸리지 말고 그리고 말을 트위치해야 된다. 럭킹 럭킹 디먼이라고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늘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단 말이야. 마늘을 먹으면 그런 말을 물리친다고 하는 게 있거든. 지금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발표를 안 하는데 홍산문화는 조금 아는데 이것보다도 더 10년 전에 발굴이 된 바로 이 소남산 유적은 한 무덤에서만 지금 60여 점의 옥기가 나왔어요. 83년도 우아량에서 전체 무덤에서 나온 옥기보다 더 많은 거야. 이게 사실이. 그런데 이 연대가 얼마냐 하면 약 5천년에서 8천년. 흥룡광성하고 소남산 세 곳에 나눠놨는데 흥룡광성에서는 무조건 2천년, 3천년을 낮춰버려. 역사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몇 가지를 잠깐 보면 여기 이런 3년 비교에서 이것은 제사장 왕이야. 저게 왕의 머리 오른쪽에 있었어요. 탱그리신을 성긴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다. 저렇게 일치라는 거야. 3년벽. 이 3년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옥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도끼인데 옥도끼. 흥룡광성 박물관 옥비녀. 이건 왕비가 아마 왕비가 머리에다 건 이 옥비녀. 옥결. 옥구슬. 자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지금 이 동서인류문명의 고향 환국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 서자부의 아마 왕자님인가 본데 그런데 이 환국은 어떤 나라냐. 환국은 천산동방에서 열두 나라로 있었다는 거예요. 환국은 열두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그 환국을 연 그 최초의 나라 아버지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암파견. 암파견 환인이다. 1세 환인이. 그래서 1세, 2세, 3세에서 7세 환인까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세를 살았는가 봐. 인류학에서는 이때를 황금 시절이다. 그다음에 낙원 시절이었다. 그 전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중심 이런 환국에는 큰 전쟁이 없었다. 물론 12환국에서도 그 나라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나라가 이렇게 족속이 되고 이동한 내용이 태백일사 환국본기라든지 그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칸의 원형이 어디서 온 거냐. 이 지구촌 유목문화에 이 칸의 제왕문화에 원형은 어디서 왔냐. 그것을 우리가 언어 분화 과정으로 보면 이 칸이라는 말이 있고 이 말은 동방 당군조선의 삼한 문화에서 왔다. 그것이 삼주수 문화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칸은 한에서 오고 그 한은 바로 천산 동방의 인류의 원형문화 인류 최초의 문명국과 환에서 왔다 이거야. 환국의 통치자 환인에서 온 거다. 그래 인류 최초의 그 대카는 누구냐. 바로 안파견 환인이다. 아버지 환인이다. 안파견은 개천이 부지명이야. 탱글이의 마음 그 신법을 전수받아가지고 개천 입부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안파견이다. 아버지의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건국자 그 양반도 바로 안파견이라는 호칭을 직접 썼어요. 우리가 기록을 보면 그리고 유라시아 문화권에 보면 이 안파견이라고 하는 음사를 딴 그런 지명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 지금 정리해 놨는데 환난고기를 보면 열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도를 보면 열두 나라가 천산 동방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지구의 지붕 파미르곤에서 살던 케레이 족이 몽골로 돌아가서 그 아홉 족속이 열두 나라를 건설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 이것을 환당국에서는 천산에서 구환족이 아홉 개의 족속이 12환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1세 2세 3세 이렇게 7세 환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환인 때 동방 개척단 환웅의 신시개척단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서문명의 시원을 밝혀주는 인류 최초의 문명의 첫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산동방의 환국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게는 바로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4국 3국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 북쪽의 발해 환당국에서는 대진국이다. 남쪽의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지금의 분당국가 시대인데 환당국에는 천 년에 걸쳐서 당대에 아주 최상의 최상의 지성인인데 다섯 분이 이 책을 냈어요. 첫 번째 책은 불과한 4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야. 작은 글씨로 쓰면 한 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삼성기는 안암노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수나라에 유학을 한 도승이고 신라 선덕 여왕의 그런 나라 살림살이 고문 역할도 한 양반이야. 이분이 우리나라 국통을 바로 세운 거야. 환국에서 왔다. 그다음에 우리는 배달이다. 다음에는 당군 조선이다. 그리고 북부여로 해서 고구려로 그 계통이 내려왔다. 그다음에 똑같은 삼성기를 또 한 번 있었어. 나는 여기에 빠진 내용을 보강했다. 조선왕조의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의 스승인 바로 원천석이야. 이 책에서는 원동중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의 춘추시대 진나라에 유명한 사관이 있었어요. 그 동호를 존경을 해가지고 바로 내가 동중이다 말이야. 역사관에 아주 근본을 바로 세우는 건 나다. 그리고 원천석의 삼성기를 보면 여기에 환국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3301년에 일곱 분 환인이 나오고 그걸 계승한 바로 3천명 개척단을 데리고 신시에 온 환웅천왕의 족보가 나와요. 일세 환웅은 누구냐. 바로 커발란 환웅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이 지구촌의 대한국인이 말이야. 자기의 역사 문화 종교 영성문화 의식주 생활문화의 근원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개국자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9월산을 가보면 북한 9월산을 가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세운 사당이 있어요. 이 세 분을 모신 삼성사 사당에 어진이 그대로 실감나게 실려 있습니다. 일십당 2맥이 태백에서 8곳을 썼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지구촌의 유라시아 유목문화의 인간관 그 다음에 탱그리 신관 그 다음에 역사의 실제 국가경영 방식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주의 본성은 뭐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품격있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목문화 탱그리 역사관 문화관의 경전이다 소위경전 제1의 경전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환당국인은 첫째 인류 창세 원형문화 근본정신 그 다음에 한국인의 이런 나라 개복 또 동서인류의 문화고향 환국에 대한 내용 환국의 당시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소박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탱그리는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신의 존재의 원리를 이렇게 3개의 우주로 나누어서 우주를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의 광명을 환 어머니 땅의 광명을 단 그래서 환단이라는 것은 천지 광명의 역사 이야기거든 그리고 이 천지 이 대자연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다.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인간은 이 대우주 천지의 주인이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인간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다. 이것이 바로 탱그리 신앙문화의 인간론인 것입니다. 인류의 창세 문명의 고향 천산이란 어떤 사이냐 천산 하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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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가볼까요? 하늘에서 보니 천산의 모습 천산에 올라가면 천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저 위에 가장 높은 봉우리 박격달봉 저것도 삼신산으로 돼있어요 이렇게 봉우리가 크게 세수로 돼있는데 이 천산 호수를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기에 유명한 서왕모 사당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사당은 그 양반이 저기서 도통을 했다는 데고 그 아래에 지금 본전은 동방의 모든 신선들이 저기서 1년에 한 번씩 모인다는 거야 서왕모 사당에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내려오는데 서왕모 사당이 천산에 있더라 그리고 천산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 카자흐족들이 100만 명이나 천산 안에 살고 있는데 이쪽 천산이나 저 너머 천산에서 보면 야 천산은 말이야 우리 카자흐족 거야 이런 천산의 주인의식이 아주 카자흐 국민들의 마음에 강렬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모습을 보면 저게 지금 박격달봉인데 조금 전에 봤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서역을 이렇게 쭉 댕기다 보면 한 박물관에 저기를 타난산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 발음으로 해가지고 저건 단한산 당칸산 당군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시비 잡을 사람이 없어 저게 이치에 부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산 문화를 이렇게 보면 천산에 천산 호수가 있고 쭉 내려가서 보면 지구에 지붕 파밀고원이 있고 그 동서 산의 근원이 되는 곤륜산이 있단 말이야 그 곤륜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천산 문화는 지리학의 음향 이치로 반드시 이 산과 이 강 호수 이것이 음향 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백산 흑수라고 그러는데 백산 흑수가 동방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음향 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북아에 보면 환당국에서는 이 백산 흑수 백두산 태백산과 그다음에 흑룡강 이걸 흑수백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그 지명이 흑수백산 사상이 여러 곳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카라쿨 이 나라 저 나라에 보면 카라쿨 이 검은 호수가 있거든 카라 카라가 검다는 거거든 이게 인도 신화에도 들어가고 보면 있어 봉서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보면 유라시아 문화를 근본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흑수백산 문화가 산수 음향 사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천산 문화를 이렇게 계승하고 있다 이 천산을 근본으로 해서 서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천산의 12환국에서 거기에서 수밀리국 사람들이 이 천산을 넘어가서 서양 문명의 근원 지금 기독교 고향 문화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온 거야 아브라함은 4천 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가난으로 들어간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라크는 남부 땅이야 갈데아 우루 갈데아 우루 그럼 우루에 자리를 잡은 거기에 10여 개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슈메르 문명을 보면 약 1만 천 년 전에 여리고에 식량 창고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메르 문화의 선행 문화를 보면 유명한 오바이두 문명이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원주민 문화 그러고서 한 5천 5백 년 전에 해성처럼 슈메르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인류 최초의 학교 인류 최초의 의회 제도 인류 최초의 문자 또는 이런 사전을 만들고 육십진법 십진법 우리 동방사랑 같은 그런 수채기를 쓴단 말이야 여기 와서 김정민 박사하고 같이 답사를 댕기면서 아니 기독교 구약의 창세계 역사 원형이 여기에 있다 천사네 금단의 열매도 여기 알마테 알마테 이게 알마 사과라네 그게 할아버지 사과의 원조다 그게 따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두역이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창세계 역사의 원형 이야기가 천산 그것도 카자흐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아내가 양신 가책이 돼가지고 자기 몸종을 줬어요 하갈이라는 여성을 거기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죠 거기 이스라엘을 낳은 게 지금 이슬람 종교 문화의 원 혈통 시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낮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이루 같은 데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삼신이 오잖아요 사람이 오는 것처럼 기록돼 있어 이스라엘 주신이 말이야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삼신을 받아 그래서 삼신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내가 다시 오마 삼신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낳아 그래서 이제 그게 처다들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내 리부가도 애를 못 낳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내 사라 리부가 라헬이 다 성녀야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야 그래서 이 삼신 탱그리신 소원을 해가지고 삼신을 받아서 애를 낳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 구약의 이야기의 출발이야 아담으로부터 10대 10대 노아 10대로부터 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왔다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4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 거기 가나안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 전에는 천산에서 넘어간 슈메르 사람들의 역사다 말이야 슈메르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기독교 구약 신약에 이런 탱그리 원형 역사 창세 역사를 지금 성직자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삼신 얘기를 못 하거든 못해요 끼껏 삼신 할매 이런 무당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근원도 바로 지금의 천산 유라시아의 성산 지구의 성산 2500km 동북쪽으로 뻗은 이 천산 북쪽으로는 천산 남쪽으로는 지구의 지붕 파미르 고건과 골륜 산매 그리고 아래 인도에서 밀어붙인 거기에 히말라야산이 병풍처럼 서있단 말이야 그 사이가 이 지구 문명을 탄생시키는 바로 문명의 자궁이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실제 가보면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다 해가지고 12개 환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 환국에 대한 것은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발굴된 것도 없고 뭐 있다고 해야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서양 문명의 근원 휴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의 이런 피라민 문명 그런 기약이라든지 건축술이 전수가 되고 이집트 문명에서 그런 태양신 문화가 또 기독교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마 문명의 근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역사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서양 문명은 그리스가 근원이다 이건 아주 최상품 문화다 그리고 동양 오리엔탈 이쪽 너들은 미기한 인간들이고 말이야 이렇게 역사 조작한 걸 요새 그걸 다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이나 동아시아에서 빅히스토리 거대 담론 역사 이야기 우주와 인간 이 세계와나 유목문화 인류와 오늘의 우리는 어떤 관계 있는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꼭 우리 조상들이 천년 세월에 걸쳐 쓴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어봐야 됩니다 서양 학계에서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야 그 환단고기 내려오면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하모개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늦고 빼고 해가지고 1983년도에 낸 거야 이걸 한 세대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그 환단고기는 믿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 3, 40년을 이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지구촌 역사탐방을 한 건 어떤 계기냐면 환단고기는 실제 거짓말 책인가 이것은 역사의 신실이냐 이걸 지구촌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보자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일랜드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도 있고 말이야 중동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인도도 가 보니까 있고 마야문명에도 있더라 이거야 환단고기는 지구촌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우주를 다스리시는 탱그리신 탱그리신앙은 뭐냐 유목문화의 정신의 원 핵심이 뭐냐 말이야 이게 오늘 탱그리와 칸의 정신 칸이 어디서 걸어내려온 거냐 유라시아 문명의 이 시원문화 중심 주제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